아프랑아프라 아 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이거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. 여기 꽃이 많으니까. 내가 이거 신기한 거 보여줄게. 했잖아? 이거 이렇게 하면? 이렇게 하면? 다시 붙는다? 대박 신기하지? 대박 신기하지? 안 신기해? 어 뭐야 이거? 붙여봐. 이렇게 하면? 다시 이렇게 살아? 나도 사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. 나 학교에서 이런 것도 배우냐?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? 숨 참고. 숨 참아야 돼. 싫어 네 목소리도 어차피 다 들어가잖아. 아 뭐야 동영상이야? 사진 찍는 줄 알았지? 여기 너무 좋다. 물이 더러워. 꽃이다. 꽃이야? 응. 여기 진짜 꽃섬이네. 이거 나 뭔지 알아. 여기 지금 날리는 거 보이지? 아 나 진짜 나 가고 올 거 같아. 저거 나 뭔지 알아? 저기로 가자. 아 이 길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? 나 저기 유채꽃 보러 가고 싶은지. 가지고 있도록 올 거 같아. 알았어. 지금 이 길은 흙으로 오는 중. 이 길은 흙으로 오는 중. 이 길은 흙으로 오는 중. 흙으로 오는 중. 이 길은 흙으로 오는 중. 근데 지금 벗어도 되지 않네? 벗어도 돼? 벗어도 돼. 너도 벗잖아. 아 진짜? 아니 그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르는 것보다 더 심해. 크림보다 이게 더 심해. 와 여기 미쳤다 나 이런 유채꽃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이야 거기는 유채꽃 사이에 길이 있어가지고 벌이 근데 개많은데? 양구파로호꽃쌈 양구파로호꽃쌈이야? 벌레 아니지 이거? 벌레 아니야 고양이야 가서 찍어 오 벌 진짜 많아 벌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? 너 가봐 한 번만 아 난 싫어 넌 싫어? 아 싫어 싫어 여기 앉아봐 너랑 같이 찍고 싶은데 여기 앉아 여기 야 나 귀에서 벌이 많이 꽂혔어 여기 앉았어 나 여기 앉았어 우리한테 앉아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